으 얼음과의 싸움이네 얼음과의 싸움 친구들이 지금 그늘집에서 얼음 얼마나 더우면 와 지금 이거 준비했어요 지금 아주 좋아야 돼 소금도 먹고 얼음 어디에요 아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동선아 어 이 만원은 뭐여 아 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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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나를 준거여 그래 원래 주는거냐 그게 그래 너네 누리여 아니 너네들께 캐디를 주문데 내가 아 주라고 아 알았어 이거 메모가 줘 네 예 아 네 아 너무 짭다 너네 100m 간다. 언니! 언니 여기 버딧까봐 아까 여기 있어요. 오늘 업무 사러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렵죠? 보라죽을 피는 어려운 데를 뽑아 놨어. 거리 짧다고 피는 다 어려운 데를 뽑아 놨어. 아 어려운 데를 뽑아 놨어. 아 데리고 와 있어. 끝에 끝에 귀대에다 붙여보려니까 그러는거야. 저기 저 어 그래 파 만하다고 생각해. 파스리는 원래 프로절도 파악하기 힘들게 돼. 파스리에서 이런데는 진짜 파스리하기 힘들겠다. 여기는 파악하기 쉽지 거리가 짧았다. 어제도 170m 버디 잡았거든. 아니 여기가 짧아도 욕심부리면 그니까 여기를 작게 치면 안돼. 긴게 쳐야되니까. 오십 되찌나. 아 그건으로 쳐야되겠네. 오십 되찌나. 구입해야 되겠어. 항상 그 거리가 개 배치가 없어. 아 아 쌀 때리는게 최고 났다. 그래도 아이언동은 부드럽게 잘 튀고만. 그래도 그래도 맞는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더라도 그런데로. 아니 아까 그 혼동이 와가지고 억수로 혼동이 와가지고. 아니 지금보다 왼쪽으로도 본다고 썰어보는게 맞는거야. 아까도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돼있잖아. 썰어보면 그냥 이렇게 본다는 느낌으로. 나 지금 아니 지금 일부러 이랬습니다. 일부러 이랬습니다. 일부러 이랬습니다.